오산 종업체험 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봐요 공원의 기숫자 기숫자 오산 쓰레기통도 뭐지 홍대학교인가 우리하고 이렇게 협업에서 쓰레기통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뭐 이런 것 같다 야 야 물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으음 이제 빼놨네 그죠 바닥에 다 저렇게 들어와있어 이렇게 풀소리 바람소리 아 바람소리만 들리는구나 음악소리 기가 막팀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죠 과제 좋은ствен 홍대학교 odyssegg 즐거운 무쀄 단誌 rt 적응 청춘 지금 가공